안녕하세요. 원토화입니다.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입니다. 간이 딱 맞아가지고 정말 맛있고요. 부산 강고등어입니다. 35cm 전후고 정말 인기가 많고요. 국민 밥도둑인 거 아시죠? 그만큼 맛있는 국내산 강고등어 꼭꼭 구매해보세요. 그 다음에 반곤족 갈치포입니다. 갈치포는 대사이즈고 저번보다는 사이즈가 좀 더 커진 상태입니다. 20마리, 4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겨울철엔 역시 갈치포 조림인 거 아시죠? 그만큼 맛있는 반곤족 갈치포를 한번 드셔보세요. 국내산이고요. 소음가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코다리는 가공은 국내산 있고요. 내장이 제거되어 있고 깔끔히 코다리입니다. 겨울철엔 역시 코다리찜에 드셔야죠. 그만큼 맛있는 코다리를 한번 드셔보세요. 재구매가 정말 많고요.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다 보니까 정말 인기가 많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산 코다리도 한번 꼭꼭 드셔보세요.